대한민국 명동의 한 길거리. 이곳에 한국에 놀러온 고향 친구를 곧 만날 생각에 설레하는 미국 며느리 지안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 악세사리 전문점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안나의 옆에는 가게 앞 가판대를 구경 중인 한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며 아무 생각 없이 한국인 여성을 쳐다보던 지안나. 그러나 몇 초 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지 못하며 경악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대체 한국 엄마들은 왜 다 이 모양인 거야? 대체 지안나는 어떤 장면을 보았길래 이러는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 앰프셔주에서 살다가 결혼 후 한국 서울에 거주하게 된 지안나 깁슨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은 한국인으로 저는 남편이 일하는 회사 근처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웨이트리스였는데요. 매일같이 식당에 출근 도장을 찍던 남편은 저에게 좋아한다고 호감을 표시했고 저도 그런 그가 싫지 않아 구애를 받아주었습니다. 3년을 알콩달콩 사기였지만 다시 한국 본사로 발령난 남편은 미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대로 떨어지기 싫다며 저에게 청혼을 하며 한국에서 같이 살자는 말을 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청혼을 수락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산다는 두려움이 1도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였고 실제로 한국에 여행 갔다 온 옛날 직장 동료도 너무 좋았었다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평소 한국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주변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의 영향으로 저는 한국을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떠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한국은 저를 여러 의미로 당황시켰습니다. 서울은 인프라가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살던 뉴 앰프시아의 대도시보다 훨씬 좋은 것은 당연했고 지하철 같은 공공시설들은 뉴욕 같은 미국의 대표 도시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편리했습니다. IT 강국이라는 명성답게 어딜 가든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잘 터지는 것도 좋았고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면이나 인프라적인 면과 다르게 생활문화나 가치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초등학생들이 혼자서 학교를 다닌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 사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미국은 어지간해서는 초등학생들이 혼자 등하교하지 않습니다. 보통 스쿨버스를 이용하거나 부모가 데려다주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한국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혼자 등교하는 아이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심지어 고학년이 되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혼자 다니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죠. 당장 저희 시누이만 봐도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원래는 초등학교가 조금 먼 거리라 어릴 때는 태우고 다녔는데 3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는 버스 타는 법을 가르쳐서 혼자 다니게 했답니다. 미국은 면허증을 따는 만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청소년들조차 부모님의 차를 타고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화 차이는 무척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초등학생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위험하게 등교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른이 아이한테 해코지하면 어쩌려고 걱정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국의 육아 스타일은 방임주의적 성향이 강하나 싶었는데 딱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침대에서 혼자 재우는 미국에 비해 한국은 유아기의 아이들도 부모가 함께 자는 경우가 많고 남한테 아이를 맡기면 안 되고 가족이 키워야 한다는 주의가 무척 강한 나라였거든요. 미국 영화를 봐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갓난아기처럼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닌 이상 옆집 10대 여자에게 용돈을 주고 잠깐 몇 시간 정도 아이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0대 여자에게 그런 일을 맡기는 경우가 정말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갓난아기가 아니라도 그렇지 애한테 애를 맡기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아이를 보호하고 신경 쓰는 나라에서 어린이가 혼자 등하교학에 놔둔다는 게 모순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엄마들의 상식과 가치관이 좀 이상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컬처 쇼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5개월쯤 됐을까요? 친구가 한국에 놀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약속을 잡은 저는 명동거리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유모차를 끌고 온 멋진 폭장의 여자가 제 눈길을 끌더군요.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한 여자는 유모차만 없으면 아가씨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들고 있는 가방도 생로랑 명품백이었죠. 패션 센스가 좋은 엄마라서 그런지 애기 옷도 참 예쁘게 입혀놨더군요. 그녀는 제가 서 있는 액세서리 전문점 앞에 있는 가판대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유모차를 바로 옆에 세워두고 가판대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다가 순간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놀랐던 이유는 가판대를 구경하고 있던 여성이 가방을 옆에 있는 유모차 안에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저렇게 허술하게 두다니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에 비해 부주의한 건 있습니다. 한참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저희 남편은 카페에서 화장실에 다녀온답시고 휴대폰을 아무렇지 않게 놓고 다니거나 요 앞 편의점에 금방 다녀온다면서 창문을 열고 차를 세워놓는 등 경악스러운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곤 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그렇게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며 잔소리했고 그런 습관을 고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 저희 남편 같은 사람들이 한 트럭이더군요. 그제야 저는 이건 한국인의 특징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부주의한 것도 정도가 있지 유모차에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놔둔다고요? 분명 도둑이 나타나 물건을 강탈해 갈 게 뻔했습니다. 훔쳐가기만 하면 다행이죠. 유모차에 있는 가방을 훔치는 도중에 자칫 잘못하면 유모차가 엎어질 위험성도 있었고 그러면 아이가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어떤 부주의한 여자가 유모차에 귀중품을 뒀다가 도둑이 훔치는 과정에 유모차가 엎어져 아이가 다치는 사건을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그 뉴스를 보면서 가족들은 도둑도 도둑이지만 저 엄마도 정신나간 짓을 한 거다고 찌찍거렸었는데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대체 한국 엄마들은 왜 다 이 모양인 거야? 초등학생들도 혼자 등하교 시키는 엄마들이 많더니 이젠 어린 아이한테도 저러고 있네. 애기 옷만 예쁘게 입히면 뭐합니까? 정작 아기 안전은 신경도 안 쓰는데요. 당사자는 신경도 안 쓰고 악세사리 구경이나 하고 있는데 정작 저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는 저는 혹시라도 누가 저 비싼 가방을 훔쳐갈까 봐 무서워서 유모차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유모차에 있는 아이는 24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아기였는데 엄마가 유모차에 놓아둔 가방을 가지고 놀더군요. 하지만 힘이 없는 아기는 가방을 놓쳐버렸고 길바닥에 철퍼덕하고 떨어졌죠. 그러나 아이 엄마는 가방이 떨어진 지도 모르고 가판대를 구경하는데 집중하고 있더군요. 저는 안절부절못하며 당장 달려가 그 가방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운이 없게도 그 가방은 제가 죽기 전에 지나가던 남자가 낚아채버렸습니다. 가방을 본 남자는 유모차와 가방을 번갈아 보더니 수상한 눈초리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방을 훔치는 모습을 누가 목격했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도둑맞겠구나 싶어 도둑이다라고 외치려는 순간 남자는 가판대에 있는 여자를 쳐다보더니 그 여자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저기요 유모차 밑에 떨어져 있던데 혹시 본인 가방인가요? 아 맞아요. 떨어진 지도 몰랐네. 감사합니다. 남자는 가방을 건네준 뒤 웃으면서 천만에요 라고 말했고 곧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오해를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훔치는 장면을 누가 목격할까 봐 두려워서 두리번거린 게 아니라 가방의 주인을 찾고 있던 것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저에게 무척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에서는 차라리 가방을 길거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훔치지 않는 사람은 있었어도 주워서 직접 찾아주려는 사람은 찾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 이후 한국에서 더 살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길거리에 무엇인가가 떨어져 있으면 주변 가게에 물건을 맡기거나 경찰서에 신고하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의 물건을 손대지 않을 뿐 아니라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높은 시민의식이 있는 듯 했어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초등학생이 등하교를 혼자 하고 다니는 것도 한국의 시민의식이 높고 안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미국은 학교 주위에 인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워낙 아이들을 상대로 한 사건들이 찾아 부모들이 불안한 마음에 절대 혼자 등하교시키지 않았죠. 그러나 한국은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미국보다 훨씬 잘 갖춰져 있고 아이들에 대한 사건 사고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혼자서도 등하교하는 문화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산 지 3년쯤 지나자 저는 남편한테 잔소리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카페에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놓고 음식이나 음료를 받아오는 등 완전히 한국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너무 굳어져 버린 걸까요? 저와 남편은 일본 여행을 했을 때도 한국에서랑 똑같이 행동하다가 결국 지갑을 도둑맞을 뻔한 적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일본이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던 것인데 일본도 사람이 많은 번화가나 인파가 바글바글한 지하철에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눈치 빠른 남편이 제 가방 안에 손을 넣은 남자를 발견해 빠르게 제압하여 큰일은 없었지만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는 없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뼈저리게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인 여러분들도 해외에 있을 때는 한국처럼 안심하지 마시고 항상 경각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시집 온 미국 며느리가 겪은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보내주세요. 이상 클린 뉴스였습니다.